A man who part his car on a pearl street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야 되겠고요 그의 자동차를 주차했다 이 길가에 그의 차를 주차했던 남성은 1시간 후에 돌아와서 그것이 훔쳐진 것을 발견했다 여기가 이제 5형식 동사고요 목적어가 목적격보 한 것을 그런데 스티어 훔치다의 수동이죠 PP 그러니까 그것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